지금 미션을 밀고 있었는데 미션 참가하려면 라이선스를 하나 따놔야 된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라이선스부터 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돌고 있습니다. 근데 다행히 전작들에 비해서 라이선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진짜 다행스럽게 진짜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요. 개짜증나요 진짜 이런 게 더 개짜증나 될 때까지 박아야 되거든요. 그게 제일 짜증나 스포트랑 비교하면 스포트보다 조금 더 말을 안 듣습니다. 근데 이게 타이어 때문인지 아니면 게임 물리엔진 때문인지 그거 정확히 모르겠어요. 됐다. 야 이게 말이 되냐? 내 실력을 누리 꾀고 있는 것 같아. 게임이 정확하게 골드 인사합니다. ids Blade sdl 배까지 다행히 스포트랑 LAUGHTER 인사